한국의 명절, 설날 설날은 음력 1월 1일로 한 해가 시작되는 것을 축하하면서 기념하는 날입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차례를 지내고 어른들께 세배를 합니다. 세배를 하면 어른들이 덕담을 해주시고 세뱃돈을 주시기도 합니다. 설날에는 떡국을 먹고 육놀이라는 한국의 전통놀이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날에는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합니다. 정월대보름 정월대보름은 음력 1월 15일로 새해 첫 보름달이 뜨는 날입니다. 사람들은 다섯 가지 곡식으로 지은 오곡밥과 말린 나무를 요리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땅콩이나 호두두 등 껍질이 딱딱한 견과류를 먹는데 이를 부럼이라고 합니다. 부럼을 깨먹으면 몸에 부스럼이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 한가위라고도 합니다. 추석에도 성묘를 하고 차례를 지내는데 추석에는 갓 수확한 쌀로 쌀밥을 짓고 송편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빕니다. 추석의 대표적인 놀이로는 강강술래가 있는데 이는 밤의 달 아래의 여성들이 동그랗게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면서 빙글빙글 도는 놀이입니다. 추석의 대표적인 놀이입니다. 감사합니다.